오늘은 간만에 서핑 드론을 날리러 바다에 왔습니다. 드디어 저희 드론이 컴백을 했어요. 원래는 울루와뚜 가서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파도가 작아요. 근데 저희 친구 쪼록이 지금 파드마비치라는 곳에 있다고 빨리 오라고 해서 왔어요. 근데 오늘 또 간만 마침으로 새끼거북이 방생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봐야 돼요. 자 가봐요. 이제 말이 슬슬 나오네. 구독자 천명쯤 되면 말이 슬슬 나오지. 헛소리하지 마 인마. 와 루츠스 깔리. 해변가에 거북이가 나와서 새끼를 낳았는데 알을 깐 거를 우리 로컬 친구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이따가 방생해준다는데 만져봐? 만져봐. 당장 무서운데? 귀여워. 귀엽다고? 왜왜왜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데? 아 귀여워. 아 보스 엄마가 보고 싶어 봐봐. 루츠스 여기가 딱딱해. 길가까지 손바닥에 올려봐. 아 나 무서워. 아냐 괜찮아. 출장이 안많아. 뭐지 바퀴벌레 만지란 것 같아? 미안. 귀엽다 근데 근데 약간 느낌이 그거 같아 바퀴벌레 거칠 거칠해 엄청 많아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또 있어 이 분야 사또? 아니야 이 분야 사또지 그럼 부하냐? 도시락 너무 좋아 가자 빨리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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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북이를 풀어주러 가고 있어요 거북이를 풀어요 아 이렇게 풀어주는구나 우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해적편가리 차가 오는데, 나 처음 봤어요. 저렇게 하도 헤쳐나가라고 안 도와줘. 스스로 헤엄쳐서 걸어서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진짜 감동이에요, 여러분. 새끼거북이를 풀어준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풀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변가 모래에 애기들을 풀어놔서 직접 걔네들이 걸어서 바다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인생을 배우는 거죠, 애기때부터.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였구나. 와, 근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거북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찾으러 다 모두 무사히 안전하게 떠났습니다. 제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응, 네, 우와,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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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우리 집에 가야 돼? 어떻게 해? 나 지금 비바람에... 유튜브에서 바나나 받았어요. 바나나 쏜... 바나나 쏜... 뭐여? 찬밥? 야... 이거 모르겠고... 우리 집에 가야 돼. 너무... 장난 아니야? 지금 봐봐. 공공걸추레이션... 공걸추레이션... 앞으로 발리누나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발리누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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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